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시 이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교수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악성 댓글이 수두룩 달렸습니다. 동료 교수가 소속 학과 학생들을 시켜 소비자 운동 명목으로 악성 댓글을 쓰게 한 겁니다. 학생들은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학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거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대는 징계 절차에 착수해 부당 지시를 한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수는 다음 학기 강의를 개설할 수 없고 학과장 지위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과에는 소속 교수도 몇 없고 이마저도 한 명은 오는 9월 정년 퇴임합니다. 이 학과 학생들은 내년이면 해당 교수를 피할 방법이 없어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데도 강원대는 학생들을 위한 후속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줄 학교 인권센터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원대 춘천 캠퍼스 인권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단 한 명. 재학생만 해도 만 3천 명이 넘다 보니 인권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대 자체의 인권센터에 관련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따로 인권센터 있다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대학 측도 징계만 했을 뿐 어떻다 할 재발 방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생한 일인데다 특정인의 일탈 행위였다는 이유입니다. 학생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지가 많지 않다면서 학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교수의 부당한 지시와 학교 측의 안이한 대처로 대학 이미지는 실추하고 학생들만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